원적외선 탄소섬유 난방시스템 원적외선 탄소섬유 난방시스템이란 태양열과 같은 자연적이고 편안한 난방시스템으로 태양이 지구를 가열하는 복사방식을 응용한 시스템입니다. 원적외선의 파장의 형태로 공기를 가열하지 않고 인체의 체온을 먼저 상승시켜 따뜻함을 느끼게 하고 적정 시간이 지나면서 실내 온도를 원하는 온도에 도달시켜주는 태양열과 같은 자연적이고 편안한 난방시스템입니다. 열 효율이 우수하여 난방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난방비는 줄이고 원적외선의 난방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십시오. 피코 탄소섬유 발열체는 각종 온열 제품 등에도 접목이 가능합니다. 바닥난방용, 찜질방, 홈사우나, 온열매트, 돔사우나, 온열조끼, 온열방석, 조격기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이 가능합니다. 원적외선 복사열난방으로 바닥난방과 공간난방을 동시에 가능한 획기적인 난방시스템입니다. 열원을 분사시켜 소재를 안정화하여 안전성 및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원적외선으로 항균 및 탈취작용 진드기나 곰팡이를 비롯한 유해균 멸균작용 전자파 걱정없이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한 피코 탄소섬유 발열체 ל곰팡을 skin territor이지로 감사합니다. 핏코어탄소소뉴운난방 오늘 시공현장은 평택에 위치한 공장사무실 바닥난방 시공현장입니다. 시공전에 일자로 먼저 바닥청소를 깨끗하게 하여줍니다. 바닥청소가 완료되었으면 난방용 필름 OT 단열재를 시공하여줍니다. 단열치 시공이 완료되었으면 저희 탄소섬유 난방필름을 시공하여줍니다. 탄소섬유 난방필름을 안착하였으면 전선연결과 온도조절기 부착을 하여줍니다. 마감재는 소비자 취향에 맞는 마감재를 선택하셔서 장판, 강화마루, SPC돌마루 등을 시공하여주시면 바닥공선은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감재는 소비자 취향에 맞는 마감재를 선택하셔서 장판, 강화루, SPC돌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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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C돌 셀프 시공 및 자가 시공을 원하시는 분들은 바닥 난방용과 찜질방 전용 상품이 별도로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탄소조류 발열체와 난방 시공에 필요한 모든 자재들을 별도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사에 별도로 봉사 의뢰도 가능합니다. 지역별로 가장 가까운 지사와 연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에 대해 좀 더 상세한 안내는 동영상 하단의 더보기란에 제품 상세 안내라는 링크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부분 클릭하시면 제품에 대한 상세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빛고 탄소조류 난방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